오늘 스타렉스 또 들어왔습니다. 대구 복형캠이고요. 이렇게 해서 캠핑카 집 만들어야 되고요. 지금은 카운트 캠핑카 외부의 탈원 중에 있는데요. 도전식 경기 지금 나갑습니다. 자 오늘 일가 마무리하고 있고요. 이렇게 오늘 대구 복형캠 들어왔고요.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새바닥으로 헤라 잘 땡기고 있습니다. 아 웃겼나? 그래서 이렇게 일가 마무리 진행 중에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 세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스타렉스 캠핑카 울산캠이고요. 구둣장 시공 완료했습니다. 촘촘하게 깔았고요.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시공 완료했습니다.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. 행복하세요.